나오셨어요? 아, 네 저기 어제 일은 내가 미안했어요 아, 아니에요 순영이 복직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인씨한테 도움 많이 받았는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오해나고 저기, 네, 미안해서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밥 살게요 아,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내가 안 괜찮아서 그래요 먹고 싶은 거 생각해놔요? 야, 역시 지퍼 다는 건 순영이 따라올 사람이 없네 아니에요 아니긴 그동안 너 대신 다른 사람이 지퍼 다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아? 수인아, 어디 가? 은행에 일은 할만해? 네, 이게 다 언니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, 언니 아니야 너 다시 여기서 일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 참, 은행 다녀오는 길에 떡볶이랑 튀김 사다 줄게 열심히 일하고 있어? 네, 열심히 일하고 있을게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갔다 와